뭐야? 너 어디서 들었어? 어? 어디서 들었어? 여기 산이 없는데? 깜짝이야. 어휴 미쳤나? 어휴 큰일 나야. 야, 어휴 저희 야생화 농장인데요. 뱀이 어디서 왔어요? 왔어요. 할 안내고. 이거 얼른, 어떡하지? 하아... 이야... 어휴 엄청 커. 이거 뭐야? 밀뱀인데요. 와... 이거... 야... 이거 밤에... 여기 나오면 어떡해 이거. 기다려야지. 아... 야 너 어디서 왔냐? 이야... 이 아이가...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어떡해. 응? 아휴... 어휴... 아... 어...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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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큰일나네... 어휴... 와... 저희 야생화 농장입니다. 근데 이... 뱀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산이 없는데... 어휴... 간 떨어질 뻔했다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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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서 왔어? 와... 야... 감싸다. 이거... 담아서... 산에다 풀어주어야 되는데... 야... 큰일 났다. 와... 감싸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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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너 어디서 왔냐? 아휴... 깜짝 놀랐잖아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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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